페이지 119, 119, 119, 블라스와 119, 블라스입니다. 페이지 119, 페이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비교급, 원급,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원래 10태를 봐야 되는데, 우리 힘이 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최상급은 ER이나 EST를 붙이고, 그 다음에 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모어나 모스트를 붙이고, 불규칙들은 외우라고 했고요. 원래 그 10태를 봤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들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그 부분을 배워볼 건데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여백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3대 원칙. 그냥 3대 원칙이라고 적어주세요. 3대 원칙. 여기다 적어야겠다. 3대 원칙. 가장 큰 세 가지 기본 원칙. 그리고 뜻까지 적어드릴 텐데요. 뜻. 다음에 10분 테스트 낼 테니까 또박또박 적어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원칙은요. as, 원급, as라고 하는 원칙이요. as, 원급, as. as하고 as 사이에 항상 원급을 쓴다. as, tall, as, as, large, as, as, big, as, as, soon, as, as, important, as 같이. as하고 as 사이에 항상 원급이 들어가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는 뜻은요. 뭐뭐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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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하면 as, big, as. 뭐뭐만큼 키가 큰 as, tall, as. 뭐뭐만큼 빠른 하면 as, soon, as 이렇게 되겠죠. as, as 사이는 항상 원급. 두 번째, 비교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원칙인데요. 비교급, than, 비교급, than, 비교급, than, 비교급, than. 이것은 뭐뭐보다 더 뭐뭐뭐한 이라는 뜻이에요. 비교급, than, 뭐뭐보다 더 뭐뭐뭐한, 뭐뭐보다 더 뭐뭐뭐한. 그래서 나는 너보다 키가 더 커. I am taller than, taller than you, 더 크다, bigger than you, 뭐뭐보다 더 빠르다, faster than, 뭐뭐뭐. 이런 식으로 비교급, than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 있는 게 최상급을 사용하는 표현인데, 더 플러스, 최상급, 더 플러스, 최상급, 이건 가장, 뭐뭐뭐한 이라는 뜻이죠. 한자 잘 안 써주지. 나는 키가 가장 커요. 더 털리스트,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진짜. 어디 가갖고, 어디 가갖고 내가. 난 여기서 더 털리스트, 이거 한 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한 번도 못 해봤어. 키로 안 되면 몸무게로 해볼까? 왜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건 너무 비참하잖아. 키도 차근데 몸무게까지 하면. 날씬한 걸로 해야지. 내가 여기서 제일 날씬해. 키도 작은데 날씬하기까지 하면. 우리 아니하고 나랑은 20kg밖에 차이 안 나. 괜찮아, 예전에는 30kg 차이 났는데, 지금 왜 24kg밖에 안 나. 많이 뺐어. 이거, as1급, as, 비교급, then, 더, 플러스, 최상급, 3대 원칙이에요. 근데 3대 원칙인데, 두 개 더 있어요. 두 개 더 있는데, c, f, 여기까지 다음에 다 써줘야 돼요. 뭐냐면, as1급, as를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not, as1급, as예요. not, as, 1급, as. as1급, as는 원칙이니까, 항상 있는데, 앞에 not을 쓰면, as 대신에 이때는 not이 붙으면, not, as1급, as로 바뀌기도 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less1급, then, less1급, the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뜻이, 뭐뭐보다 덜 뭐뭐뭐한 이란 뜻이에요. 즉, 여기 as1급이 뭐뭐만큼 뭐뭐뭐한이니까요. 뭐뭐만큼 뭐뭐뭐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훈이만큼 영리하지는 않아, 이 말은 나는 지훈이 보다 덜 영리해, 이런 말이니까 덜 뭐뭐뭐한 이란 뜻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as1급, as를 약간 변형하면 not as1급, as은 less1급, then, 이것은 뭐뭐보다 덜 뭐뭐뭐한 이란 뜻. 총 3대 원칙의 두 가지, 뿌려싸는 게 다섯 가지잖아요. 이 다섯 가지는 무조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지 문장을 해나갈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로 10대 내겠죠. 몇 문제 내줄까? 몇 문제 내줄까, 이거? 10대 기분 좋으면 세 문제, 기분 나쁜은 두 문제. 아주 나쁘면 한 문제를 내버릴 수도 있어.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원급, as1급, as를 쓰는 원칙을 사용하는 건데요. Kelly is as happy as Fred. Kelly는 Fred만큼 무거워요. Kelly는 Fred만큼 무거워요. 그럼 Kelly하고 Fred 중에 누가 더 무겁다는 말 이게 똑같죠? 똑같아요. Kelly는 Fred만큼 무거워. 자, Kelly가 55kg, Fred가 55kg. Kelly는 Fred만큼 무거워. 둘이 똑같아. 그래서 동등 비교라고 설명하는 문법책도 사실 있어요. 같으니까요. Kelly is not as tall as Fred. 자, Kelly는 Kelly는 Fred만큼 키가 크지는 않아. 얘가 Kelly인 것 같고 얘가 Fred인 것 같죠? 그래서 Kelly는 Fred만큼 크지는 않아. Kelly는 Fred보다 덜 커. 이렇게 된 것이죠. less1급, not as1급, as 구문을 사용한 거예요. 자주 나와요. Kelly는 Fred만큼 크지는 않아. 이 여자가 Kelly고요. Fred는 남자예요. 몸무게는 같으니까 동등 비교를 썼고. 키는 Kelly가 Fred만큼 크지는 않아. Kelly가 덜 커. 즉, 작다란 말이죠. 그래서 as1급, as. 가장 원칙인데요. I can jump as I, as high as you. 나는 너만큼 높이 점프할 수 있어. 너랑 똑같이 할 수 있어. 이런 말이고요. James is as kind as Bill. James는 Bill만큼 친절해. 둘 다, 둘 다 친절해. 이런 말이죠. 그 다음, not as1급, as은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게. 즉, 이것이 바로 뭐뭐보다 덜 뭐뭐하게. 이런 표현이에요.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는다는 말은 덜 뭐뭐하다는 표현이죠. Amy는, as1급, as의 변형, not as1급, as죠. Amy는 그녀의 brother만큼 영리하지는 않아. Amy는 brother보다 덜 영리해. 똑같은 말이죠. He doesn't work. 나시 앞에 있고, as1급, as. as hard as you do. 그 남자는 너가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아. 그 남자는 너보다 덜 열심히 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뭐만큼 뭐뭐뭐한 as1급, as가 not을 붙이면 not as1급, as. 또는 not so 1급, as.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 tip. 봅시다, tip. tip이 원래 정보라는 뜻인데 정보를 하나 줄게요. 비교하는 대상은 문법적으로 동등한 형태. 이게 무슨 말이냐. my sister's hair, 내 누이의 머리카락은 as long as yours, 너의 머리카락만큼 길다. 똑같이 길다는 말이죠. 이때 yours, 너의 겉측, 너의 머리카락을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이려면 어떻게 문장을 해서 틀리게 하냐면 my sister's hair is as long as you, 내 누이의 머리카락은 너만큼 길지는 않아. 이렇게 하고 틀리게 해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끼리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누이의 머리카락과 너를 비교하면 안 돼요. 머리카락하고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끼리. 내 누이의 머리카락은 네 머리카락만큼 길지는 않아. 이렇게 카락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 머리카락 쓰기 귀찮으니까 yours, 너의 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다가 you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누이의 머리카락은 너만큼 길어. 굉장히 길게 되겠죠. 머리가 긴. 머리가 너무 길면 또 그래요. 그죠? 머리가 길면. 머리. 예전에 우리 학원에 머리가 엉덩이 밑으로 내려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한 번도 머리를 평생 안 잘랐다고. 그런데 보통 때는 티가 안 나더라.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하고 다니면 짧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한 번 여기 풀었다. 그래서 한번 풀어봐, 풀어봐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돼요. 묶기 귀찮아요 그랬더니 한번 풀어봐 그랬더니 푸는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엉덩이 밑을 거 내려오더라고요. 똘똘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 그물 같은 걸로 딱 그런 걸로 딱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긴 줄을 잘 몰랐어요. 이게 좀 크구나 했는데 푸니까 진짜 길더라. 3일에 한 번씩 감는데요. 머리 말리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너 왜 머리 안 잘라 그랬더니 엄마도 길어요 그래요. 엄마가 길고 자기도 길었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렇게 머리가 길게끔 해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치를 안 하는 워낙 머리를 오랫동안 거의 평생 길렀고 학생 거의 평생 길렀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길러볼까? 수염을 길러볼까? 그럼 거지가 되는 거죠. 신기한 게 왜 곁을 길지 않을까? 딱 적당한 길이가 안 길이잖아. 만약 곁을 길어지면 재밌을 텐데 달리는데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샤아아악 달리는데 막 100m 달리기 막 갑자기 앞에서 간직간직간직 뭐야 이거 갑자기 양쪽에서 막 희망하면서 자꾸 땡겨버려. 아아아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지 말라고 적당한 길이 밖에 안기나 봐. 그렇지? 캐롤 is not else. 엘스만큼 els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캐롤은 낸시만큼 영리하지는 않아. 덜 영리해. 그 다음에 our car. 우리 차는 as one급 as니까 fast가 원급이잖아요. as fast as John's car. 우리 차는 존의 자동차만큼 빨라. this skirt. 이 스커트는 as one급 as. as long as that one. 저 스커트만큼 길어. my uncle is as heavy as. 공식만 알아도 다 된다. as가 있으니까 as beautiful. as one급 as. 그의 누이는 as beautiful as Kate만큼 예뻐. 아름다워. my teacher's voice. 우리 선생님 목소리는 as one급 as죠. 우리 엄마 목소리. my mother's 하면 my mother's voice죠. 엄마의 목소리만큼이나 부드러우셔. 이런 말이죠. 엄마 목소리가 부드러운가 없네. 대부분 안 그렇던데. 엄청 사납던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자, 브라이언은 수영할 수 없어요. 비리할 수 있는 것만큼 빨리. as one급 as. as fast as Bill c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라산은 백두만큼 그만큼 높지는 않아요. as high as. 근데 이때는 as 대신에 so를 써도. 앞에 나시 있을 때는 so high as 이렇게 된다. red box 빨간색 상자는 초록 것보다 크지는 않아요. is not as the big as. as 대신에 역시 마찬가지로 so를 써도 된다. 민디의 머리카락은 브랜디의 머리카락만큼 길지는 않아요. as long as. 별로 어렵지 않죠? long을 뒤에다 써버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엑서사이즈 3와 4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같이 보아요. 그녀는 나만큼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할 때는 형용사를 어떤 걸 쓰게요? 이거죠. 그래서 as, 털, as. 내 가방은 제일 많이 가방은 비싸다. 비싸는 익스펜시프죠? as, 익스펜시프, as. 은은 금만큼 무겁진 않다. 자, 이때는 칸이 하나 더 있죠? is not. as도 되고 so도 돼요. 무겁다, heavy. as,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나는 포도만큼 오렌지를 좋아해. 네, 이때 뭐 넣을까요, 여러분? 많이 좋아한다. 좋아하는 건 양이니까. as, much, as. 이건 삼아하면 길지 않아. 길다라고 한 것은 as, long, as. but is not. as도 되고 so도 되고 long, as,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자동차는 필요만큼 빠르지는 않다. is not. as도 되고 so도 많이 쓰고요. fast, a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과들은 냉장고에 있는 사과만큼 신선하진 않아. 아, not. as, fresh. as,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의 조부모님은, 즉, 할아버지, 할머님의 집은 우리 집만 크지 않다. 이제부터는 동사를 크다가 is니까요. is as big a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 여름은 지난 여름만큼 덥지 않아. is not, is not, as가 없구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so hot as, 이렇게 되겠죠. 이 영화는 저 여름만큼 지루하지 않다. the movie is not, is not, as boring as, 이렇게 하면 되겠다. 번지점프는 스카이 다이브만큼 위험하다. is as dangerous. dangerous. 흡연자는 비흡연자만큼 오래 살지 못한다. smoker, don't live. 이렇게 해야 되겠죠. don't live as long as. 예전에 나왔는데, 일본에서 백설 산 할머니는 담배 피우면서 인터뷰하던데. 백설이 됐어, 어머니다. 하면서 나는 뭐 다이리 먹는 거 없어. 맨날 담배만 피우고 살아. 언니 백설이던데. 켈리는 나만큼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 didn't get up. 만약 그 할머니가 담배를 안 피웠으면 몇 살까지 살까요? 아니요. 죽었을 수도 있어. 담배 끊었고,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겄네. 하면서 딱 죽을 수도 있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죠. 자,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음, 이게 왜 클릭이 안되지? 아,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다.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여기다. 안돼, 왜 이리 보고 난리야, 이게. 이리 와. 왜, 육방으로 가고 그래. 시 쓰기 한 번 힘들다. 어디 갔어? 어, 이렇게 힘드네, 이 녀석. 이 문장, 여기 나와 있는 엑사이즈4는 암기해 주세요. 엑사이즈3는 안 외워도 돼요. 엑사이즈4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독해를 해야 되겠네. 독해를 펴봅시다.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번의 답은요. 쌓쌓쌓쌓쌓쌓 3번의 답은 오 스모스틱 바울 더 매일 버버디 3번의 답은 4번 4번의 답은 ATTRACT ATTRACT란 뜻이 뭘까요? 땡! 다 틀렸다. 스타러디 관심을 끌다, 이건 동사예요. 매력적인은 ATTRACTIVE ATTRACTIVE 끌다, 매료시키다란 뜻이고 동사예요. ATTRACTIVE가 매력적인 Ez입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이렇게 해석되면 되요 그 다음에 내 편을 하나 놓았군 아우리미가 있었어야 되는데 1번에 TF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이거예요 유호 에비덴스 웨인풀 피쉬 엔디이드 에비덴스 웨인풀 피쉬 엔디이드 아펙크 뒤에 거 어떤 거 해볼까요 아펙크 우리 수진이가 아펙크 하고 싶다니까 아펙크 해야지 자 봅시다 finding a mate is the most important 어? 더 브러스 최상급? 방금 우리가 배웠던 더 브러스 최상급이 나오는데 반갑게 더 브러스 최상급 가장 뭐뭐한 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finding mate는 짝이에요 짝 짝을 찾는 거야 짝짓기 그렇죠 짝짓기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뭐예요 여기서 짝짓기? 뭐라고 묻는 거야? 짝을 찾는 것을 짝짓기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짝짓기 행동을 나타내면 암컷 수컷이 만나서 즐거웠구나 제대로 알고 있다 여기 맨날 그 TV 동물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세렌게티 초원에 사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짝짓기를 짝짓기를 하고 있군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던 지훈이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훈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만 지훈이는 찾아서 보지요 지훈이는 오늘도 봉선동 거리를 헤맵니다 뭐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finding a mate 짝을 찾아다니는 것은 새의 일상에서 새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죠 짝짓기 하는 것은 some bird attract mate 그래서 몇몇 새들은 attract mate 짝을 attract 해요 attract 뭐다? 끌어들이다 끌다 라는 뜻이에요 매료시키다 짝을 끌어들여요 끌어요 with a color feather 아주 아주 현란한 색깔의 깃털을 가지고 공작새 같은 경우에 그러죠 공작이 이렇게 꼬리가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꼬리를 가진 것은 수컷이게 암컷이게 다 수컷이죠 암컷을 뿅 가게 만들려고 뿅 가게 만들려고 수컷이 이렇게 꼬리를 쫙 펴면 이렇게 쫙 펴지잖아요 그 무늬가 뭘 같이 생겼어요 그 안에가 쫙 펴면 눈 모양으로 동글동글 하잖아요 암컷을 딱 보면 쫙 펴지면 눈이 트우우우우우우우어면서 심리학에서ętño 여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뿅가게 색깔 아주 현란한 깃털로 뿅가게 끌어들이죠 그래서 그렇고 또 어떤 새들이 beautiful song 아름다운 노래로 뿅가게 끌어들여요 새 노래하는 소리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닭도 그렇고 하면 조화가 따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호주에 가면 a power bird 라고 하는 녀석은 the something very different something, nothing, anything 뒤에서 꾸며주죠 굉장히 다른 무언가를 한대요 얘는 뭘까 쫙 펼치면서 둘 다 할까 build and decorate special structure 그는 지어 그리고 장식해 특별한 structure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이란 뜻이죠 called power power power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장식을 한대요 와 이 자식 얘는 집으로 꼬시는구만 짝짓기의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그렇지 at the start of the mating season 상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자 짝짓기 시즌이 시작이 되면 매일 바워버드 수컷 지훈이는 begin to get a small stick 조그만 나무들 막 모으기 시작하죠 봉선동에서 나무를 모으고 있군요 이렇게 일단 orange orange 자 형제 orange 뜻이 뭐래 배열하다 배치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배열해서 into power power를 만들어요 sometimes that they even make the path 길을 만들기도 하죠 leading up to it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끌어가는 이끌어가는 길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만들어 어 next 그 다음에 choose choose은 쉽다란 말이죠 chewing가 쉽다 뭐 berry and chuckle chuckle 치클이라고 하죠 치클 우리가 그 다음에는 berry 라든지 뭐 이렇게 berry는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나 그런 과일 이런 것들 또는 채클을 씹어요 입으로 씹어가지고 mix them 섞어요 with saliva saliva는 침이죠 침 자기에 있는 타액 침하고 섞어서 뭐하기 위해서 to make paint but bowers won 왔다 이 바워라고 하는 건축물의 벽면을 색칠하기 위해서 냥냥냥냥 탁 뱉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거죠 핫탑 자 핫탑 자 겁나 많이 뱉어야 돼 지훈이는 침을 바르잖아 똥을 칠하지 치 치 치 치 파이널리 라고 결국 지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 냄새가 너무 심해 이제는 데코레이트 이제는 데코레이트 지훈아 데코레이트 지훈아 데코레이트 지훈아 데코레이트 지훈아 데코레이트 지훈아 데코레이트 지훈아 데코레이트 아아 뒷자가 있었는데 지훈이는 그래서 바워드 with a bright color object 아주아주 밝은 색깔의 물건들로 거기를 장식하기 시작해요 바워보드는 지훈이죠 또 매일 바워보드 수컷 지훈이는 스펜드 시간 ing 구문이에요 여러 시간을 모으는데 things like 시셜 조개 껍데기나 플라워 꽃 테더 기탈 스톤 돌조가리 베리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여러 시간을 소비해요 참 할 일 없다 지훈이가 돌아다니면서 기탈 죽고 돌 죽고 껌이네 택바리 이거 좋아가지고 하루도 몇 시간씩 봉산동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놈들은 심지어 플라스틱 조각이나 유리 조각을 모으기도 하지요 쓰레기통과 가지고 야 플라스틱이다 색깔 이쁘다 지훈이가 죽고 있어 원래 이상해요 소비 피이메가 파워 버doo 그러면 이제 암컷 지훈이가 나타나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흔하흐흐흐흐흐흐 Luna Hand Tales illuminated venes 돌아다녔들 around 그럼 바우탑 이 VS 저 이쪽은 지훈이 바워 이쪽은 형주 바워 이렇게 이렇게 막 짓고 있는데 르르르르르르르르 도라인의 호전지 어디로 있구나 이러면서 다다니다가 데일룩게 데코레이션 그러고나서 데코레이션을 보죠 데코레이션 오! 장식이 잘 돼있네 이렇게 하면서 페이스트 페인트 어 도로 페인트 맛을 본데 아아아아아아악 너무한 거 아니여야겠네 흑태 만들었는데 흑 흑 흑 흑 다 이상한데 흑만을 보고 어 맛을 보고 흑 그 다음에 When they find power that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power 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They choose that made 그 수컷을 To be their made 그들의 짝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 뒤에 뜨거운 밤이 있나요? 그 다음에 뜨거운 밤 밤이 왜 꼭 밤에 필요해? 낮은 안돼? 야 근데 바워보드는 좀 이상하다 그치 맛을 보는 데에서는 좀 이건 상상하지 못했는데 맛까지 봐야되나 그걸 그쵸 그래갖고 맛을 봐 치유를 임기 지분 한숨 눈치 컨셉 하 그치 남는 남 남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